재미 한인기독성교재단 재단 이사장이자 새생명성교회 대표 박희민 목사가 현지시간 26일 새벽,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. 박 목사는 최근까지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중 LA 인근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. 193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뉴욕 롱아일랜드 교회를 거쳐 1974년부터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에서 단임 목사로 14년간 사역한 후 1988년 초 나성영락교회 2대 단임으로 부임해 16년간 교회를 크게 부응시켰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5개 미주 한인교회를 선정해 4만 5천 달러를 전달하는 등 은퇴 후에도 전 세계를 누비며 보금 전파에 앞장섰습니다.